1. 우크라이나 전쟁은 7년 평화조약을 촉진할 것이다 현대 서방의 언론은 백신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쪽의 주장만 송출하고 있다. 1. 팬데믹과 백신에 대한 일방적인 언론의 주장은 틀린 것으로 판명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2. 우매한 대중은 속고 또 속는다 3. 사실에 근거하여 뉴스를 전하기보다 러시아와 푸틴을 악마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주장만 홍보한다. 3. 강자와 약자의 관점에서 약자가 항상 선하다는 편견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선을 악하다 하거나 악을 선하다 하는 것은 둘 다 가증한 것이다. 4. 특히 전쟁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오판하게 된다. 5. 누구 편을 드는 것보다 실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6. 공정한 법정은 양편의 의견을 모두 듣고 진실을 가리는 것처럼 뉴스도 마찬가지다. 7. 한쪽 목소리만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대중은 진실보다 그들이 원하는 뉴스를 듣고 싶어하고 주류 언론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7. 이 와중에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진실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8. CIA와 국무부에서 24년간 특수작전 전문가로 있었던 레리 존슨은 언론의 보도와 상반되는 입장을 주장했다. 9. 우크라이나 육군이 사실상 패배했고 남은 것은 잔당 제거뿐이라고 주장하며 마이크 휘트니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질문 1.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은 전쟁이 시작되고 난 24시간 만에 지상 레이더 요격 능력과 제공권이 소실되었다. 젤렌스키는 계속하여 나토에게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지대공 미사일에 여전히 취약한 면도 있지만 러시아가 제공권 작전을 축소해야 했다는 증거는 없다. 러시아는 3주 만에 영국의 땅보다 더 큰 영토를 점령했고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에 대한 표적 공격을 계속했다.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은 야보리프와 지토미르에 있는 나토 기지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시켰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후방인 서부에 위치한 외국 영병기지도 공격했다.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연대나 여단 규모의 부대가 비슷한 러시아 부대를 공격하여 무찌르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대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조각으로 나누고 그들의 통신선을 끊었다. 러시아는 마리오풀에 대한 그들의 통제권을 확보했고 나치 잔당을 소탕 중이며 흑해에서 모든 접근을 확보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남과 북이 단절되어 있다. 질문 2. 왜 언론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하는가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민간인들은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왜 언론과 젤렌스키가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세계를 기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무지와 대대적인 선전전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속임수는 우크라이나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사람들을 더 죽게 만들고 있다. 질문 3. 만약 당신 말대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점령지역을 러시아에 편입시킬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분리시킨 후 첸러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요? 또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한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 국경까지 동진하는 확장 전략을 밀어붙였고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공격적인 훈련과 장비를 제공하여 전쟁을 촉발시켰다. 워싱턴에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통해 고립시키려는 것 외에 러시아의 우호적인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괴롭히려고 노력한다. 또 바이든과 주류 언론은 러시아를 악마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는 세계를 두 개의 진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고 믿는다. 바이든 전략에 대비하여 오히려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푸틴의 지지율은 80%를 상회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40%에 밑돌고 있다. 바이든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그들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산의 충격을 받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러시아는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격을 받은 것은 서방이며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질문 4. 푸틴은 세계 안보의 구조에 대해 불평해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안보 문제가 어떻게 전면적인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푸틴은 지난 12월 러시아 안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다. 푸틴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나요? 푸틴의 요구는 이 지역의 안보 안정을 위해 꽤 합리적이지만 문제는 미국인의 99%가 나토와 미국이 지난 7년 동안 수행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항상 군사훈련이 방어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방성은 우크라이나의 바이오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했다. 반대로 푸틴이 미국의 국경선 아래에 있는 쿠바, 베네수엘라, 멕시코에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뻔하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푸틴의 요구가 미친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질문 5.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는 서방 언론에서 전쟁의 지도자이자 현대우 윈스턴 처칠로 칭송받고 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11개의 야당 소유의 언론을 탄압하여 폐쇄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면서 권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이자 배우이다. 서방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네오 나치주의자들의 만행을 눈감아 주고 있다. 그가 야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야당 언론을 폐쇄한 것은 사실이다. 질문 6.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영토와 민족에 따른 국민의 분리가 이루어질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에 접근하는 것을 없애고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몰디비아처럼 분리 독립국을 세울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농업지역으로 너무 가난해서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푸틴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를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방과 이혼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독립적인 주권국이 될 수 있는 물리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7년 평화조약을 촉진할 것이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다니엘 9장 27절 7년 평화조약은 많은 사람들과 맺을 것이지만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북방 동맹과 서방 동맹 중 한쪽만 맺을 가능성도 있는데 세계정부를 위해서는 전반기에 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성취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쟁의 결과는 전염병과 백신, 전쟁과 기근을 연결시키고 연쇄 반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나토가 평화협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전쟁을 더 확대시키고 식량 부족을 야기시켜 인류가 평화와 안전을 요구할 때 적 그리스도가 극적인 7년 평화조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더 큰 폭풍이 만들어지고 해산의 진통이 막바지에 있어 우리는 파로시아에 대비해야 한다. 짐승체계는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외치는 것 같지만 백신에서 보듯 실제로는 속임수로 세계 인구를 감축하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위해 바벨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화로 풀기보다는 푸틴과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전쟁을 더 부추기고 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와 열 왕의 정치가들은 모두 불이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필자는 반미도 미군 철수도 반대하지만 글로벌리스트의 어젠다도 반대한다. 미국은 오바마가 그림자 정부를 통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참석자들은 대통령 바이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바마가 주인공처럼 행세했다. 그는 오바마 케어 강화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은 현재의 다보험자 체계를 단일보험자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더 망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멘 ıyorsun음 세상은 mak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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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